48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년 전에는 all news was carried. 모든 소식들은 수동이죠? 그러니까 날라졌습니다. 운반되었습니다. 배로, 배를 명사 주니까 꾸며야지. took a week or even a month. 이럴 때 테이크 동사는 시간이 걸리다죠? 복수니까 수주. 그리고 심지어는 수개월이 걸렸던 배로 전달됐대요. took a month to cross the Atlantic Ocean,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 수개월이 걸렸던 배로 전달됐대요. it took a month to six weeks, 그것은 최소 6주가 걸렸습니다. 뭐가요? 가주어, 진주어가 되었지. 그럼 투부정사 앞에 또 이게 나오는 건 뭐라 불러? 의미상 주어라 그랬죠? 의주? 그러니까 유럽으로부터의 소식이 to reach America, 미국에 도달하는 것은 최소 6주가 걸렸습니다. This time difference influenced people's action. 그래서 이 시간의 차이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One battle in the war of 1812 betwee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영국과 미국 사이에 1812년의 전쟁에서의 한 전투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전투는 일어났습니다. After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평화협정에 쌓인 이후에, Leaders have signed a peace agreement in England, 리더들은 영국에서 평화협상에 쌓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This news took six weeks, 이 소식은 6주가 걸렸습니다. To reach North America, 이거 마침표 아니에요. 북미, 북미에 도달하기에 6주가 걸렸습니다. During that time, 그 시간 동안, 여기는 앞에 콤마가 없어도 여기서 끊어줘야 되고,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in the battle of New Orleans. 많은 사람들이 New Orleans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y would not have died.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If there had been blank. 이것이 있었더라면. 여긴 또 존재 구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가 되는 거지. There is there. 근데 거기에 had pp. 와, 완료 시제가 들어간 거. 근데 이 푸절이 있어요. 이건 뭘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이 푸절 안에는 had pp. 비동사, had pp. 그 다음에 주절은 조동사, have pp. 이렇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러니까 존재 구문가 뭐뭐가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그 소식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답은 4번. 패스터 커뮤니케이션, 더 빠른 의사소통이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라이meric 레距배라는 Veteransichtַ